자 95너치 호위입니다. 아 이 푸처헨접을 할까 말까 정말 고민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건 반장의 정상화는 푸처헨접을 하냐말냐로 가름할 수 있다 하셔서 오늘 달려보겠습니다. 자 집단진성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쓰레기 배출을 부탁한 이유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3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랑 분리배출할 쓰레기를 들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갔어요. 저희 아파트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기가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카드에 돈을 충전을 해두고 무게에 따라서 정해진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멀리서 저를 보시더니 엄청 반가워하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본인이 음식물 쓰레기 카드를 두고 와서 제 카드로 대신 버려달라고 했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보는 사이라서 쓰레기를 제 돈으로 버려달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데요 하고 거절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너무 시무룩해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밝은 모습은 없고 냉랭한 분위기만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같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결국 버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제 카드를 빌려가서 직접 배출까지 했습니다. 90원이 결제됐는데요. 빌려드리긴 했지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던 거여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 내내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주변에 물어봤더니 아주머니가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서 휘두르는 거다. 상습범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100원도 안 되지 않았냐. 쪼잔하게 굴지 마라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당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격한 찬반 양론이 벌어졌다더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헤드업탐, 유튜브 JTB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12,000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이웃집 아주머니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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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요즘 세상 왜 이러니 정말. 비상계엄이 일어나질 않나. 고작 90원어치 음식물 쓰레기 그거 좀 긁어줬다고. 어? 내가 15층까지 카드 가지러 갔다 오기 귀찮아서 그랬다. 왜? 아이고, 보아하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응고 같은데. 세상 그렇게 살지 마셔. 이웃끼리 김장하면 김치도 나눠 먹는 판에 진짜 이렇게까지 해안 속이 후련했냐,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 어머, 아주머니 진짜 뻔뻔하신 줄만 알았더니 웃기기도 하시다. 아, 이웃이요? 혹시 저 아세요? 아주머니랑 저랑 오늘 처음 본 사이예요. 아, 물론 90원 큰 돈 아니죠. 아닌데. 아니, 생초면에 음수 좀 버려달라고 하니까 제가 순간 불편했고 아주머니 표정 일그러졌고 그래서 또 제가 불편했고 아니, 김치도 나눠 먹는다고요? 아니, 그럼 김치를 주시든가, X. 박 변호사님. 돈이 뭐 크지는 않죠. 90원. 아, 또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나. 하여튼 작은 돈이긴 한데 인상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웃다가 또 불쾌한 모습 보이고 실제로 상습의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웃으면서 만약에 끝까지 좀 했다 그러면 기분 좋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대가 이 음식물 쓰레기 카드 쓰면서 더 나쁘게 행동했기 때문에 전 상대가 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박지원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부탁하시는 분이 냉랭했다고 문제가 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르는 분, 아는 분 같으면 아는 이유식 모르지만 전혀 모르는 분이 그렇게 해달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본인이 카드를 놓고 왔으면 15층이라도 올라가서 갖고 와야 되는 게 맞지 그리고 그렇게 물어봐서 여성이 좀 표정이 그러면 미안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양비론사님. 사실 저는 이제 굳이 하자면 세모 정도입니다. 처음에 좀 옴 그런데요 하는 태도도 그렇게 딱 저는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보이진 않지만 다만 이런 거예요. 아파트에서 이웃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더 잘못한 쪽은 아주머니 쪽이라고 생각되는 게 처음에 좀 미안해하면서 호의를 요청을 했다거나 아니 뭐 몇 동 몇 호예요. 제가 뭐 다음에 신세진 거 갚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이 카드 빌려주는 쪽에서도 그렇게까지 쬐쥬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태도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팩다이 아나운서. 저는 90원이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한 번 엮이기 시작하면 뭔가 또 다른 부탁들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서 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아다지오 님, 다시 가지러 가면 되는 걸 왜 부탁을 한담이라고 하셨고요. 깡정은 님, 저런 거 한 번 해주면 나중에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H님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90원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니까요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